오케, 웰컴 백, balik lagi di channel Raja Bulbop 오케, sebelum video mulai, saya ingatkan lagi untuk mengklik, tombol subscribe dan klik, tombol loncengnya agar kalian tidak ketinggalan notifikasi jika Raja Bulbop mengupload video terbaru 30과 EPS Topic 연습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잘 듣고 답하십시오 1번에서 3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한국은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졌으며 1950년부터 3년 동안 한국전쟁을 했습니다 2번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한국은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졌으며 1950년부터 3년 동안 한국전쟁을 했습니다 2번 한국은 1962년부터 경제개발을 시작해 공업과 수출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경제발전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1962년부터 경제개발을 시작해 공업과 수출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경제발전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3번 한국의 가수와 배우들은 최근 외국에서 직접 활동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일본과 중국에서 아이돌 가수들이 활동하고 있고 배우들은 중국 드라마와 영화에 많이 나옵니다 할리우드 영화에 직접 출연하는 배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의 가수와 배우들은 최근 외국에서 직접 활동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일본과 중국에서 아이돌 가수들이 활동하고 있고 배우들은 중국 드라마와 영화에 많이 나옵니다 할리우드 영화에 직접 출연하는 배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4번에서 5번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요즘 한국 노래가 유럽에서 인기래요 우리 고향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우리 고향은 드라마가 더 인기가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한국 노래가 유럽에서 인기래요 우리 고향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우리 고향은 드라마가 더 인기가 있어요 그럼요 여러분 고향은 드라마가 더 인기가 있어요 우리 고향은 드라마의 상출이 있죠 이완부터 좀 기다려주세요 우리 고향은 드라마가 더 인기가 있어요 그래도 다른 게 있나요? 이렇게 동시에 할 수 있을지 데려다 또는 우리 고향은 드라마가 더 인기가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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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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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keep. I keep fighting. I keep fight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